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주면은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제가 일사학번인데 아직도 2021년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석유학번이잖아요 그러다보니 다음주에 중간고사도 좀 잘 봐야 졸업에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 다음달 11월 6일에 있는 제가 이제 어학시험을 보러 가거든요 어학점수가 일정 점수를 넘지 못하면 제가 졸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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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일생일대에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10월달부터 11월 6일까지는 아마도 생방송에서도 게임방송보다는 공부방송 위주로 많이 돌아갈 것 같고 유튜브도 그에 따라서 업로드 빈도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영상이 뭐 한두개 정도 밖에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열심히 다 병행하면서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어 이 기간에도 유튜브를 막 한 2주동안 영상 하나도 안 올라가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에 최소 하나 정도는 제가 영상 올리도록 할 거고 이게 올해 갈 건 아니에요 11월 6일까지만 이렇게 버티면 되거든요 생방송 기준으로는 이제 11월 6일 이번에 내가 어학점수 700점을 넘겨야 그 추후에도 후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견디는 시간이라고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생방송에 찾아오시는 골스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유튜브 구독으로 봐주시고 계시는 분들이나 다들 낮은 게임 방송 빈도에 많이 실망하시지 말라고 미리 제가 이렇게 공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퐁퐁이 방송을 접고 이런 게 절대 아니니깐 걱정하지 마시고 어디 너무 한눈은 팔지 마시고 퐁퐁 방송이 11월 6일 불턴 정상화 될 거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인사드릴게요 유바